자 여기 중국 진라이스누들 중국식당인데 부아카오 쪽 근처인데 여기 나이트바자 쪽 근처 메인이 이제 이런건데 소고기 중국면 파타이에 졸라 많습니다 이런 중식당들이 중국애들이 먹어 근데 이 집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왔는데 느낌이 졸라 괜찮아 맛있어 보여 내가 시킨게 이거 이게 150받짜리 소고기 누들 20받짜리 삶은다 이거야 그리고 중국 도나스 내가 저거 시켰거든 중국 도나스 여기서 막 튀기고 있더라고 이게 중국 도나스인데 맛있어 보여서 시켰습니다 30받밖에 안 되죠 중국 도나스 근데 이 집이 평점이 4.8이야 리뷰가 한 70갠네 그럼 졸나 맛집이란 거거든 안 봐도 비디오야 봐봐 딱 봐도 그냥 맛있어 보여 먹기 전부터 이게 150받밖에 안해 이거 20 중국 도나스 저거 30 그래봐야 이거 다 해봐야 200이네 200받 환타 30받 230받 기깔나죠 여기 아 맛있어 보인다 소가입이 들어간거 봐 소가입이 뿅